매력적인 마치 굉장히 말라 보이고 그릇거리도 느리고 힘이 없어 보이고 가게는 한국의 신경을 주지 않는다 여기가 지금 조금씩 이루어져서 그 소민으로 가득한 마치 희생 희망해 그날 사러 오라고 이렇게 오더예 그날 오라고 이렇게 와예 아 이게 백인가?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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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연도에서 목목구에서 조금 야이긴 했어도 갯수도 심한 것 같지는 않고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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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는 것 같아요 동물 등록 방법이 외장형, 내장형인데 내장형으로 남는 것 같아요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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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도 잘 따르는 것 같고 사람과 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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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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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아 루시아, 루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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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네요? 네, 너무 수네요 다른 입양처에 나타날 때까지는 제가 임시로 보호를 했으면 싶어요 데리고 있으면서 저희 집에도 개들이 있거든예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망고인데? 망고였어 망고야 우리 집에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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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가 너무 말라서 힘도 없어 보이고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닭을 한번 삶아 줘보려고 지금 삶고 있습니다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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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천천히 먹어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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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좋은 주인 나타날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잘 보살펴가지고 사람한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게 잘 케어를 할게요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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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